투하! 여기서 이긴 사람이 상품을 획득하게 됩니다. 상품을. 내가 봤을 때 미정군이 말이죠. 초반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방탄인 것 같아요. 백두급과 한라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김정군이 백두급이고 미정군이 한라급인데. 가끔 보다가. 레іс. 레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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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슨. 롱스. 레슨이! 레벨을 보내주는 게 레슨. 레벨을 보내주는 게 레슨이었습니다. 레벨을 보내주는 게 레슨이! 으나. 으나. 자 됐어. 야 작전 타임 작전 타임. 개취! 개취. 수영장하고 있어. 아 이거 안 해줘. 아 이거 안 해줘. 수영장하고 있어. 일어서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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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신이 всего. 여기만 알았지. 미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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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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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수석특집 우리 주니어 민속실험대에서는 천하장사 김정훈의 탄생입니다. 정근! 정근! 축하 소감! 원래는 사실 믿음이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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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괜찮은데요. 믿음이랑 마음이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아예 자전거를 탄 다음에 믿음이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!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충분해서 두 발 자전거는 집에 세대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되고 이겨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! 잘 타겠다고? 아니야 믿음이한테 줄 것 같아요. 야!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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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당장 만나지! 네! 가족이 행복해지는 퀴즈! 모두가 재미있는 퀴즈! 가족 스피킹! 예! 예! 이 퀴즈는 가족 개최 세 명이 출전해서 세 명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내고 풀게 됩니다. 자 어떤 미리 우승하게 될지! 최유빈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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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추석특집이기 때문에 총 12문제로 정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분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 그래. 이렇게 하고 문제 낼 때만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힌트를 준다든지 몸동작 들어가게 될 저희가 암점 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갑니다! 시작! 유빈아 아빠가 직업이 뭐야? 연예인! 아니 탈런트! 오케이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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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처음 좋아. 무슨 매니지? 오빠가? 양심! 그치! 어우! 잘한다! 엄마 아빠가 추석 때 되면 이거 카드 같은데 이거 맨날 맨날 맨날. 부스톱! 부스톱! 오케이! 좋아 좋아 좋아. 뭐 본점으로 하는구나. 우리나라 고유의 뭐라고 하지? 추석? 추석? 아! 이렇게 지금 이름을 뭐라고 그래? 명절. 명으로 시작해. 명절! 오케이! 아 좋은데요?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야. 전통? 아 그건데 네 글자야. 네 글자야. 전리동화. 아 정말 웃기. 우리 땅에서. 우리 땅에서.